그리고 김성환 실장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블랙핑크 또 이 공연도 없다고 또 대통령 시에서 보도를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정말 이 혼란의 소용돌이 어떻게 우리가 빠져나야 됩니까? 그럼 자 보세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미국 방문을 얼마 앞두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김성환 실장이 미국과 의제를 조율하고 온 사람이에요. 3박 5일 동안 이번에도 갔다 왔죠. 그렇죠. 그래서 웬만하면 일반적으로 보면 의제 조율한 사람을 바꾸고 새로운 사람으로 데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일이 마치고 나서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이 사람을 경질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외교적으로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미국 한미 정상회담 해야죠. G7 있죠. 그리고 일본 기시다가 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또 6월에 올 가능성도 있죠. 이런 외교적인 스케줄이 쫙 짜 있는 상황이에요. 외교안부 실장이 그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이렇게 며칠 남지도 않은 상황에서 잘랐다. 이거는 웬만큼에서는 자를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봐요. 블랙핑크 때문에 이걸 공전이 아니다. 만약 그것 때문에 그랬다면 이 자를 사유냐고 블랙핑크 때문에. 만약에 그런데 이럴 수도 있어요. 블랙핑크하고 레이디 가가가 같이 공연하는 문제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냐면 그 일과 관련된 강력한 고난을 가진 건 아니고 아무튼 지금 현재 정부에서 뭔가 강력한 힘을 파워를 가진 사람이 이 일에 관심이 많아야 돼. 누구예요 그게? 누군지 말씀해주세요. 김모 씨. 김모 씨. 김모 씨. 나한테 이름을 얘기하라고 그래. 말씀하셔도 돼요. 여기서는. 본인이 얘기하세요. 아니 저는 물어보는 사람입니다. 제가 답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도 한동훈처럼 할 거야. 나도 질문하고 싶어요. 질문하면 안 됩니까? 장관은 그래도 보니까 법에 질문하면 안 돼 장관은. 답변만 하게 돼 있어요. 법에 보니까 국회법에 보니까 답변만 하게 돼 있어. 질문을 못하게 돼 있어. 질문을 못한다고 얘기는 안 돼 있지만. 명시라고 말하면 답변만 하게 돼 있어. 그런데 어디다 대고 질문질이야. 그래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코스프레 해봤습니다. 무섭다. 한동훈 코스프레까지 하고. 그래서 그런 강력한 일정을 정말 원하고 영향을 받는 사람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알려지기로 지금까지 알려놓은 진바이든 여사가 그랬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안보실장을 그러면 이런 얘기잖아. 미국에서 강력히 항의해서 안보실장 잘라라 이랬다는 거예요. 뭐예요. 대체 상상을 해보면. 보도된 걸 정리해보면 7번이나 이런 일정 관련해서 얘기가 왔는데 그게 목살되고 있다가 윤 대통령이 3월 9일쯤 알아가지고 경로를 했고 이거 관련해가지고 외교라인을 싹 정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힘을 강할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거나 본인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겠죠.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래요. 이 행사를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것도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모르고 추측의 영역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진바이든 여사의 파트너는 상호간의 파트너는 김건희 여사잖아요. 두 사람 간에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많아서 이걸 하고 싶었는데 그게 무산됐다고 하면 만약에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고 누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겠어요. 이 행사에 참여하셔서 함께 자리를 빛낼 사람이 하지 않았겠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블랙핑크 참여하는 이런 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보도는 며칠 전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있다가 다시 오늘에서야 없다라고 하는 거 봐서는 이 일정 자체가 조율이 결국에 안 된 건 아닌지 그럴 수 있죠. 레드위가가 참석을 못하거나 블랙핑크가 참석을 못하거나 그렇지. 그러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맞아요. 그럴 수 있죠. 김성환 실장이 경진대회의 가능성, 블랙핑크 일정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문제들은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반도체나 우리의 국위에 관련된 걸 많이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엉뚱한 게 이런 일정이 튀어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또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이 문제일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게 그래서 김태우 차장과의 갈등설이에요. 외교부, 전통적인 외교 라인과 김태우 차장과의 갈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게 사실인지를 지금 상황에서 어떤 게 사실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둘 다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문제든 간에. 만약에 정말 블랙핑크하고 레이디 강화 문제, 공연 문제를 여사들끼리 조율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또 만약에 김건희 회사가 더 원했는데 그런데 이게 잘 조율이 안 됐거나 아니면 보고가 안 됐을 가능성은 저는 좀 낫다고 보는데 만약에 여사들 두 사람이 조율을 하고 있었다면 보고가 어떻게 안 될 수가 있겠어요. 챙겼겠지, 자기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보고가 안 돼서 그랬다는 건 약간 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리고 일곱 번이나 왜 보고를 안 했겠어요. 아니면 이럴 수는 있겠지. 만약에 이건 그냥 상상이에요. 또 나중에 문제 제기하지 마시고요. 상상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김건희 여사가 강력히 요청을 했는데 이걸 외교하나 김성환 실장 측이나 이쪽 조율하는 측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로 신경은 안 썼을 가능성. 이거 큰 거 아니니까. 그렇게, 예를 들면. 알아서 따로 조율하면 되지.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듯이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IRA나 이런 문제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 문제가 주요 의제니까. 이건 사이드로 사실 문화행사는 물론 대통령들이 참석할 수도 있지만 여사들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카네기 올해에서 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뉴욕까지 와서. 그러니까 너무 멀잖아요. 그것도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만약에 그렇게 추진을 했다면 이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어서 좀 이렇게 등한시했다가 추진을 하신 분 입장에서 기분 나빠서 그랬을 수 있다는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정인데. 뭐 예컨대. 이거부터 빨리 픽스해야지. 누가 주인공인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 누가 주인공인데. 오늘 밤 주인공은 빨리 불러. 나야 나. 그렇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소설을 쓴 겁니다. 이랬다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일정에 집중해보면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갈등설이에요. 갈등설인데. 결국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이게 좀 폭발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외교부. 특히 박진 외교부 장관도 있겠지만. 박진 외교부 장관도 물컵 얘기를 하면서. 굳이 물컵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기대한다는 얘기를 또. 박진 장관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럼 또 일본이 우리 기대를 충족 안 시켜주면. 또 한일관계 개선에 악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판단을 다른 종류에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외교라인의 생각과 다른 라인의 생각이 다를 것이다. 그렇죠. 거기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이제 두 번째 아니에요. 두 번째. 이게 이제 어떤 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왜냐하면 대통령실은 워낙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는 계속 하나의 추측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사실은 김태호 차장이 역할이나 이런 걸 보면 실장보다 더 많이 목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언론에 나와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실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차장은 실장 밑에 있는 자리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런데 또 대통령실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그런 거잖아. 대통령의 거리가 누가 가깝냐. 누가 파워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직책보다도 어찌 보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의 갈등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외교부 출신들은요. 우리 국민들이나 여론이나 외교에 대한 프로토콜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 벗어난 행동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늘공들은 생각해 보세요. 늘공들 입장에서는 이 정권이 계속 갈지 바뀔지 모르는 거잖아요. 만약 바뀌었을 때 책임 소재를 따지게 되면 본인들이 책임질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지. 어공들이야. 뭐 자기들은 정권 바뀌면 또 바뀌는 거니까 그걸 추진해 갈 수는 있지만 그래서 외교 라인 쪽에서는 상당히 좀 이걸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조율을 했을 수도 있고 거기서 갈등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대통령이 어느 쪽에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서 그 힘 때문에 결국은 방향이 완전히 틀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작동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두 가지로 저희가 추측을 해봤는데 추측이에요. 뭐가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자체가 이례적이기 때문에 국빈 방문 앞두고 이걸 실장을 바꿔버리고 또 그것도 주미대사가 새로운 실장을 오고 그것도 많이 안 돼. 주미대사 아그레이막 2주 안에 나올 수 있다고 그러긴 하던데 그러니까요. 아니 뺄 사람이 없어. 주미대사를 빼냐고. 아니 그거 정말 중요한 자리예요. 왜냐하면 미국 방문하기 전에 주미대사가 다 조율하고 그래요. 일정도 조율하고 보안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그 사람을 빼버리면 이제 또 누가 가서 아그레망 아그레망 반대 2주 걸린다며요. 최소 2주. 최소 얼마나 걸릴지도 몰라.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럼 어떻게 가서 업무를 하냐고 그러면 지금 대사도 없이 대사 대리가 하게 될 텐데. 그런데 그게 대사와 대사 대리는 다르잖아. 그래서 좀 외교 자체가 너무나 어수선하고 혼란스럽다 이런 말씀이시고. 이번에도 가서 또 내가 볼 때는 또 문제 발생하고 올 것 같아요. 정수현 님이 이런 말씀도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전 김성환 안보실장이 난파선인 거 깨닫고 탈출한 거 생각합니다. 아 내가 여기서 만들었다. 그럴 수도 있겠네. 학교로 돌아가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학교로 돌아가는데 웃겨. 시기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이미 학기가 시작해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뭘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새로운 무슨 과목을 개설하고 이럴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학교로 돌아간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당장은 못 돌아간다는 거죠. 그렇지. 수업이 없으니까. 수업이 없어. 그러니까 못 돌아가는데 학교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만뒀다는 말이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말은. 그러니까 그 말은 사실이 아니야. 학교 가려고 갔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요. 그런데 그 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도 의미가 있어요. 있을 수 있다. 워낙에 이게 외교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구나. 외교가 안 되는 상황이구나라고 돌아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 정수현님이 실시간 후원해 주시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추억님께서도 G7 티켓을 위해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된 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한일 정상회담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김성환 실장의 빈자리가 채워질 수 있을지 미국에 가서 그러면 제대로 된 국빈 방문 일정이 수행될 수 있을지 이것도 궁금하고 그러니까 이게 블랙핑크 레이디가가 일정이 되느냐 아느냐 여기에 집중하고 또 왜 김성환 실장이 경제되느냐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우리가 성과를 꼭 내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글쎄요. 좀 불투명한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성과가 안 나니까 좀 화려한 거에 집중했던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 성과가 안 나니까 만찬 아니면 그런 공연 화려한 외형적으로 그게 웃기지 않아요? 일본 갈 때는 오므라이스가 주제가 되고 그러니까 스테이크인가? 스테이크는 텍사스 사인이 좋아요. 텍사스 로드하우스라고 있습니다. 스테이크가 이딴 말합니다. 우리나라 스테이크는 이만해요. 내가 제일 기쁜 나쁜 게 우리나라 스테이크는 이만해요. 한 두 점 먹으면 없어져. 반으로 잘라서 한 점씩 먹으면 돼요. 박정우 기자, 가세요. 미국 텍사스의 고백 투 아메리카 고백 투 아메리카 I like Korea 진짜 미국 텍사스의 스테이크가 진짜 이만합니다. 먹어도 먹어도 끝이 안다. 미국을 그리고 하는 미국통 그래서 제가 미국통이죠. 13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이런 태도를 저는 싫어합니다. 나쁜 사람들 그래서 가서 그럼 과연 미국이 우리한테 줄 선물은 있을 것이냐 없다니까요. 그건 확실해요? 확실해요. 그래도 100% 동맹이니까 100% 반도체 뭐 이런 거 100% 반도체 뭘 어떻게 하는데요? 생각해보세요. 아니 세상에 진짜 웃기지도 않아요. 도둑이지 도둑. 저는 도둑이라고 생각해요. 미국이 미국통인데요.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미국에 13년 살았고요. 미국에서 교수도 했고요. 미국에서 박사학위 박사학위를 했고요. 미국 주립대에서 교수를 한 미국통이 말씀 미국은 도둑입니다. 아니 말이 됩니까? 아니 회사에 민간 회사잖아 그것도 여시코 빼기님이 교수님이 영어하는 거 처음 봐서 놀라셨네요. 오마이까 알겠습니다. 자 얘기하세요. 미국 어떻습니까? 미국이 기업 비밀이라니까 그거는 예를 들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엑셀로 정리해서 돼. 엑셀로 부품 가격 뭐가 부품이 얼마나 근데 생각해보세요. 반도체 만들어서 들어가는 부품이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들어가는 거 알면 어떻게 돼? 자기들이 제조하는데 써먹겠지. 지금은 반도체가 우리나라가 가장 기술이 앞장서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타이난 우리나라하고 근데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기술을 또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입장에는 좀 뒤떨어져 있다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거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하고 있는 따라잡을 수 있는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돼요? 보조금 얼마 주면서? 꼴랑 얼마 주면서? 받지 말아야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대통령이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미국하고 협상을 해야지 이게 말이 됩니까? 할 말을 해야지.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아니 기업 비밀을 내놓으라는 게 시장 경제, 자유 경제 좋아하시는 분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스테이크만 먹고 아무만 안 해. 원샷하고 또 소주 가지고 가나? 이번에는 위스키로 한국 맥주와 위스키에 만나? 진짜 어처운 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국익을 위한다면 국익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전달하고 관철시키는 게 당연하죠. 외교인데 현재까지로는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다. 최종의 에어